자 이제 그 다음 128쪽에 다섯번째 고급시택으로 가진 고급시택인데 이 고급시택 뭐죠 다섯번째 고급시택이에요 일단은 이 고급시택도 얘도 이제 건축물이 중과가 됩니다 자 건축물이 중과되면 and 그 부속토지도 함께 중과가 돼요 다만 이 때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토지의 이 경계가 불분명하면 역시 똑같이 몇 배 바닥면적의 10배까지 가게 돼요 가고 일단 예를 하기 전에 이 고급시택도 아까 이 고급을 확정하고 똑같이 용도 변경이 인정돼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일로부터 30일내 상속받은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내에서 이런 기간 내에 얘도 똑같이 용도 변경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게 고급시택이냐 이건데 자 고급시택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이제 우측에 120 부쪽에 가면 네모표 있는데 그 표를 좀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일 때의 고급시택이 있고 둘째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일 때의 고급시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보죠 단독주택인데 이런 거죠 단독주택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잘못 그렸네 이렇게 집이 있겠죠 마당이 있고 등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길쭉 해갖고 아파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단독주택일도 얘가 고급시택이냐 아닌지 따지는 방법이 4가지예요 4가지인데 4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얘는 고급시택에 해당이 돼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건물 면적 이 건물 기준인데 이 건물의 면적이요 이 건물의 면적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적어도 331 제곱미터가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즉 굳이 한번 얘기하면 평으로 얘기하면 100평이 넘어야 돼요 100평이 넘어야 되고 다시 엔듬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의 가격이 돼 이 건물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 정부가 정한 건물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마찬가지 9천만 원이 초과입니다 9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다시 엔듬 정부가 정한 단독주택가격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별 주택가격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이 6억이 초과돼야 돼요 개별 주택가격이 가격이 얼마 초과 6억 원이 초과돼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331도 초과되고 그 다음에 9천도 넘고 6억이 넘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대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요 면적이 이거 두 배야 660이 제곱미터가 초과되고 엔듬 뒤는 것 같아요 건물 금액이 9천만 원 초과 다시 엔듬 개별 주택가격이 이 상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 뒤는 이 뒤는 공통요건이에요 공통요건이고 건물 면적이 331이냐 대지가 66이냐 이 요건만 구분하면 돼요 세 번째는요 저희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끝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쭉 와서요 와서 엔드 개별 주택가격이 6억이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은 네 번째 그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대요 또는 그 집안에 뭐가 있다 풀장이 있다 해서 에스컬레이터랑 풀장 같은 게 있어도 이 집은 고급 주택에 해당이 돼요 다만 이 상태가 되면 금액 요건 없습니다 이 자체만 갖고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대신 공동주택은 두 가지 두 가지 첫째 이게 일반형이냐 아니면 얘가 복층형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245입니다 245 제곱미터가 초과가 되고 그러면서 엔드 법률을 정하는 가격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공동주택가격 열매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대신 얘가 복층은 2층짜리 아파트는 좀 더 크겠죠 274 제곱미터가 초과 되고 엔드 공동주택가격 6억 원이 뒤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층형이냐 복층형이냐에 의해서 면적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측에 보면 써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왼쪽에 용도 변경 가능하고 두 번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무조건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의할 건 사치성 재산이 어쨌든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 두 개 뭐하고 뭐하고? 고급 주택하고 고급 보답장 두 개는 항상 용도 변경을 정부가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치성 재산을 정리해 봤고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제 131쪽에 세 번째 과밀 억제 권역안을 취득하고 또 한 장 넘기면은 133쪽에 대도식이 나올 건데 이 두 개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두 개가 처음에 잘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요건 패스로 할게요 자 이제 과밀 억제 권역하고 대도식인데 요거는 이제 보세요 보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답형으로만 구분하면 될 텐데 일단 봅니다 자 첫째 제목이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같은 말로 과밀 억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취득했다고 하면 몇 퍼센트 이때는 표준 세율 세율 플러스 4퍼센트에요 이때 이 4퍼센트 라는 말 대신에 이걸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중과 중과 기준 세율 세율 여기 항상 기본 2퍼센트에요 2퍼센트에 100분의 200을 합친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쭉 와서 하나 더 가 볼게요 이번엔 뭐이냐면 뭐이냐면 대도시 자 이번엔 어디서 대도시에서 치르겠다 대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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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르겠다 라고 나와요 얘는 어떻게 이게 마찬가지 표준 세율 세율 몇 배요 3배 빼기 4퍼센트에요 역시대 4퍼센트 마찬가지 2퍼센트에 100분의 200 뭐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가볼게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대도시하고 뭔지 몰라도 과밀 억제 권역하고 두 개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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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됐다 동시에 중복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때는 표준 세율의 세 배 세 배 몇 배요 표준 그냥 곧장 세 배를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저 지역이 어디냐 이제 과밀 억제 권역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둘 다 지역은 똑같이 수도권이에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그럼 얘부터 갑시다 자 그럼 1번 자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과밀 억제 지역에서 and 자 취득자가 법인만 돼요 법인 법인에 법인에 부동산 취득해요 어디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 누가 법인에 부동산 취득해요 그럼 개인은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럼 대체 어디냐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과 서울과 어디요 인천과 어디요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이고 자 법인 이때 법인이 어떤 법인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 영리법인이건 그 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법인이에요 대신 모든 법인 중에서 그 취득한 법인 그 취득한 법인이 본점하고요 주사무소가 취득된 경우에 하네요 그래서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취득되어야 되고 다시 and 그 부동산이 반드시요 원시에 취득된 경우에 한다고 해요 원취득에 그 다음에 반드시 부동산 사업용일 때 그러면 쉽게 속된 말로 과미력치의 권역에서 누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했다 어떻게 원시 취득했다 어떻게 사업용일 때 그 다음은 무조건 이만큼 써서 중간돼요 중간 자 두 번째 갑시다 단답형이 왜냐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니까 두 번째 첫째 어디서 대도시에서 마찬가지 and 법인에 법인에 부동산 취득 이에요 이때 대도시가 어디입니까 마찬가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입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꼭 자 법인만 돼요 역시 법인 법인에 부동산 취득인데 법인은 어떤 법인 똑같아요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게 영리 법인이건 그게 비영리 법인이건 다 돼요 다 다만 얘는 조건이 붙어요 이 법인임 무조건 중과가 아니고 이 법인임 설립이나 전입하기 전에 설립이나 전입하기 전에 취득한 건지 설립 전입한 이후에 취득한 건지를 따져요 의미 없어요 자 전이면 누구냐 그 취득한 애가 본점이건 또는 주사무소건 또는 지점이건 분사무소건 또는 분사무소건 또 그 부동산이 원시 취득된 것이건 또는 승계 취득된 것이건 대신 뭐 사업용이다 이렇게 중과가 돼요 전부 다 중과입니다 자 법인 설립한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면 똑같아요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원시 승계 사업용인데 뭐 까지 이때는 비사업용까지 비사업용 부동산까지 모두 다 중과세 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전부 다 모든 법인 다 중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과미력 채권력은 몇 퍼센트 플러스 4%고 누가 중과다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대도시는 어떻게 중과하다 세배빼기 4%고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전부 다 모두 다 중과가 되게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고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할게요 복잡한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본점 주사무소 원시 사업용 이거 있죠 얘하고 여기도 본점 주사무소 원시 사업용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그냥 양쪽을 봐두면 두 개가 중복되는 거예요 즉 내가 과미력 지역권역에서 추등한게 본점이나 주사무소 원시 사업용이다 내가 대도시에서 추등한게 본점이나 주사무소 저거고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때는 두 개가 중복된 패턴이 돼요 그때는 뭘 쓴다고 이걸 쓰게 돼요 근데 저희는 뭐가 중복된다는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여준 것 뿐이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중복된다고 하면 무조건 세 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할게 뭐냐면 과미력 지역 권력은 누구만 중과하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고 원시고 사업용이고 대도시는 누가 중과하다 그냥 모두 다 하냐 몽땅 전부다 몽땅 전부다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마저 갑시다 이제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2번 얜 더 셔면 안 나는데 자 과미력 지역 권력에서 핸드 여기는 공장 공장 공장의 신증설이 있어요 이게 공장 짓는 거예요 과미력 지역 권력이 어디인데 똑같다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이에요 다만 서울 시내에서 인천 시내에서 경기도 시내에서 공장 짓는 중과인데 다만 이 지역이어도 그 공장이 산업단지에 있었다든가 또는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었다든가 또 공장이 공장 유치지역에 있었다든가 이때는 중과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이런 지역은 절대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내에다가 공장 저의 중과인데 그럼 대체 이 공장도 주모가 있어요 무조건 다 짓는다고 중과가 아니고 첫째 공장이 신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산 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이상 둘째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이때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든가 또는 330제곱미터 가 초과되게끔 증설되어야 됩니다 세번째 자 중과 대상인데 대상 뭐가 있냐 대상에는 공장이니까 건축물 중과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그 땅 부속 토지도 중과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공장용 차도 중과가 되고 다시 엔드 공장의 기계 장비까지도 다 중과합니다 이게 중과 돼요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그럼 또 있어서에도 대도시도 똑같이 제목 어디서 대도시에서 엔드 자 공장의 신증설입니다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이 중과 대상들은 이 내용 똑같아요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다른게 뭐냐면 중과 대상인데 중과 대상만 달라요 이 대상이 얘는 공장용 건축물하고 엔드 공장의 그 부속 토지만 중과가 되고 나머지 건 중과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봅시다 그럼 다 내용 똑같은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공장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나는 차 안 샀어요 이번에 자 또 얘도 대도시에서 공장 건축물하고 토지 이렇게 하면 또 중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도 얼마 세 배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과밀학 재권요 대도시 내용 똑같고 다음은 얘는 중과 대상에 네 개 쟤 몇 개 두 개 그 정도면 돼요 그렇고 다음 네 가지 1, 2, 1번 양쪽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둘 다 항상 비도시형 업종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가 되지 절대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아니에요 항상 무슨 업종만 중과한다고요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합니다 그럼 대체 비도시형 업종이 뭐냐 이게 도심잠복판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업종이 뭐 백화점이나 보험회사 은행 같은 게 도시형 업종이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잠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시멘트 철강 그 다음에 신나 페인트 이런 공장에 이런 회사가 다 비도시형 업종이 전부 다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 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131쪽 갑니다 세 번째 자 과밀학 재권에 관해서 취득 등에 대한 중과입니다 보존 다음에 당하는 과밀학 재권역안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자 나와있죠 뭐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를 의 즉 첨부 대신에 100분의 200을 합한율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표준세율 더하기 4%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 봐요 제목 자 과밀학 재권역안에 본점의 주사무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에요 보존 수도권 정비계획법지 육지에 대한 과밀학 재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이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고 또는 신탁법이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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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까지 전부 중과세 중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경우 중과세라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중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이트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과밀학 재권역은 누구만 중과한다 법인의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 하게 됩니다 넘겨볼게요 두번째 132쪽 2번 자 이번에 과밀학 재권역대 법인의 본점 공장의 신설과 증설입니다 보죠 중과 대상 지역인데 수도권 정비기획법체 6주 따른 지역이에요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받는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끝에 공업지역은 제외에요 그런 지역은 어차피 공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중과세 하지 않겠다 이거죠 두번째 중과세 대상입니다 기업번 자 신설공장의 범위 땡땡 생산 설비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요 연면적이 밑에 있는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상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장경계골관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되어 순수하게 생산과 관련된 면적만 인정합니다 두번째 증설공장 범위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얼마나 330제곱미터가 초과되어 증설된 경우가 다 포함이 돼요 결론 세번째입니다 중과세 대상 물건 신설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공장 신설이나 증설된 날부터 5년 내 공장용 차나 기계장비까지 다 중과세 중과세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번째 우측에 네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존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 또는 공장의 신증서를 위해서 부동산 취득 할 경우 취득세는 뭐에 표준설료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금세를 즉 2%의 100분의 200을 뺀 율로 적용한다고 돼있네요 주택은 내비 두고 자 왼쪽 1번 갑니다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요 1번 중과재상 부동산 기업번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땡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단 휴면법인 인수한 경우 포함되어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내로 전입함에 따른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중과한다 결국은 뭐 설립이건 전입이건 다 중과한다 이거죠 뒷페이지에 따라서 대도시에 부동산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나 사업장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 그게 본점 것이건 주사무소 것이건 지점 것이건 분사무소 관계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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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건 내비두고 자 니은 번 갑니다 중과 밑에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한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땡땡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내안은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어떤 부동산 모든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 딱 이 차이 이 차이 이 차이 설립이나 전입전에는 뭐만 준가 사업용 부동산만 준가인데 설립 전입 이후에는 사업용이건 비사업용이건 몽땅 전부다 전부다 몽땅 모두다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몽땅 전부다 중과세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거죠 다음 우측에 자 135쪽 가요 중과세 제외대상이 있어요 첫째 산업집적할성에 공장설립안한 법률상 자 어디 산업단지 중과네요 산업단지는 공장도 중과를 하지 않지만 법인의 부동산도 중과를 안해요 산업단지 다음 번 대도시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 자 뭔 업종이에요 도시영업종이에요 도시영업종입니다 자 이게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추락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혹은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으로 추락하는 60제곱대 이하의 주택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업종 도시영업종이에요 또 맨 밑에 5년내는 가능한데 5년 지나면 절대 중과하지 못한다 그런 정도 보고 미움받은 첫째 산업단지 둘째 도시영업종 셋째 몇 년 지났다 5년 지나면 중과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결론은 큰 5번 가요 136조개 큰 5번 중복대상이에요 중복대상인데 1번 아까 얘기했죠 과밀억제 권장 안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 등이 동시에 해당한대요 두개가 동시에 중복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뭘 쓴대요 표준서를 100분의 300으로 안다 그죠 또 두번째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과 사치성 재산이 두개가 중복되면 끝에 있네요 뭐에 표준서를 100분의 300에다가 중과 기준서를 100분의 200을 뺀다가 아니고 합한다 똑같은데 이거 이건 대도시하고 아니 대도시하고 사치성하고 두개가 중복된다고 하면 이 공식이에요 이 율에다가 빼기가 아니고 어떻게 도하기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원래 빼기사인데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이 그게 얘네가 치던건 이 부동산이 이게 뭐였다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이것 쓰는게 아니고 얘도 아니고 뭐 플러스 4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쭉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과미럭제 권역과 대도시 써 있는 것 정도만 한 번씩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138쪽 6번 특례로 가볼게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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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138쪽에 가면 맨 위에 괄호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139쪽에 가면 중간에 괄호 2번이 있는데 특례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원래 이 표준류를 쓰던가 중간세를 쓰는 건데 특례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을 쓰지 않고 특이하게 특이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례는 지금까지 썼었던 것을 적용하지 않고 특이하게 하겠다 해서 돼 있는데 자 그게 두 가지에요 특례가 첫째 뭐가 있냐면 여기 이거에요 이거 첫째는 표준 세율 빼기 2%인게 하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그냥 2%인게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빼기 2% 하나는 그냥 2%인데 138쪽으로 가죠 자 1번 6번 맨 위에 6번 1번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취득은요 나와있죠 뭐 빼기 뭡니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한다 거기까지 봐요 옆에 유상치든 내비둬요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뭐 빼기 뭡니까 표준 세율 빼기 2% 그럼 여기 있는걸 쓰는게 아니고 여기에 다 해당하는거에서 올바라 다 빼기 2% 뺀다는 얘기에요 첫째 그럼 1번 바위 밑에 박스 안에 1번 첫째 박스 밑에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매매로써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입니다 저 쉽게 뭐에요? 환매 환매 환매는 원래 매매에요 그럼 이 환매는 이거죠 지금은 너에게 판다 하지만 일정기간 그 기간은 5년인데 5년 내에 다시 너한테 샀게 이게 환매인데 그럼 이게 일반 자 쉽게 농지합시다 농지가 매매가 되면 3%인데 그 농지가 그냥 매매가 아니라 무슨 조건 환매 조건이면 3%에서 2% 뺀 얼마만 매긴다 1%만 매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환매고 두번째 이거 조심해요 상속 상속도 두개에요 이게 자격농지 상속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자격농지가 상속인지 1세대 1주택이 상속인지 그래서 자 보면 상속 받은 것 중에 첫째 1 아 1세대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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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의 상속과 농지 상속이에요 그럼 아까 상속이 그냥 농지가 상속되면 2.3이고 기타는 2.8이 돼요 근데 이 농지가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자식이 농사꾼이 아니면 2.3%에요 근데 아버지도 농사꾼이고 상속 받는 자식도 농사꾼이면 2.3에서 얼마를 뺀 1을 뺀 0.3% 이런 얘기에요 또 두번째 기타 주택도 기타에요 기타인데 주택을 상속을 받는 자 주택 상속 받는 자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개중에 하나를 상속 받으면 2.8에서 1 뺀다 0.8입니다 이거에요 다음에 내가 주택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주택 하나를 받으면 2.8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상속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게 되는 거에요 자 세번째 세번째는 뭐에요 법인의 합병입니다 이제는 뭐 법인의 합병은 됐고 자 네번째 공유부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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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건축부대 이전 아이고 건축부대 이전 이전 여섯번째 이혼시 분할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임목의 취득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기 2%에요 그래서 환매 그 다음에 상속 법인의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목 빼기 빼기 2%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또 있어요 요번에는 다 무시하고 그냥 주구나 사나 2%에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중간 밑에 있는 건데 자 2번 다음 동고담 1번부터 11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뭐에다가 중과 기준세례만 적용해 1000분의 20만 쓰게 됩니다 그럼 뭐였나 봐요 맨 밑에 1번 뭐가 됐어요 개수 뭐 됐다고요 개수 일단 주의할게 절대 이 개수가 면적 증가가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면적에 증가가가 있으면 안 돼요 면적 증가가 있으면 얘는 중축이 되니까 1000분이 28일 되면 돼서 면적 증가 없는 개수일 때 면적 증가 없는 개수에 한정돼요 두번째 선박과 차와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변경 변경 변경되는 경우 변경 세번째 뭐가 나옵니까 과점 주주의 경우 과점 주주의 경우 네번째 자 외국인 수입 물건 뭐에다가 수입이 돼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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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다섯번째 시설대회 업자의 취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기계장비 등의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일곱번째 레저나 저장설 같은 것들 뭐 5,6,7번 대비 더 돼요 8번 갑니다 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물의 부지 로서 지정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겁니다 속된 말은 뭡니까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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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1년 넘는 임시 건축물 그 다음에 열번째 여신점용 금융업법에 따라서 건설기계나 차량 등을 등록한 대여시설 이용자가 그 시설 업자로부터 차량 등을 대여한 취득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두번째 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써 그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그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등등도 있대요 제가 근데 하필이라고 6개만 기억합니다 뭐 계속된 거 변경된 거 과점주주인 거 수입한 거 묘지인 거 임시건축물 이건 다 무조건 몇 퍼센트? 2% 과세 대상에 속해요 그래서 특례가 두개에요 하나는 빼기 프로 하나는 균형이 프로 다시 빼기 프로는 환매 상속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무기호 그 다음에 균형 2% 뭐에요? 개수 변경 과점주주 수입 묘지 임시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율과 관련된 건 다 정리해 봤어요 전부 다 정리해 봤고 남아있는 게 옆에 기타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봅시다 141쪽 기타인데 이거는 탈세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뭐냐면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을 사면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중과세 되죠? 되니까 편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별장을 안 사고 일반 주택을 사는 처음에 일반 주택을 그냥 삽니다 일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 안 되죠 그런데 세금 조금만 내놓고 나서 어떻게 몰래몰래 개조해서 별장도 바꿔버려요 국가가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대한민국이 어떤 놈이 사치성 재산 누가 살 걸 안 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 재산이 중과 대상으로 이렇게 삭 물건이 변하면 바뀌게 되면 바뀐 순간에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봐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이게 일반 재산이에요 그 다음 5년 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뭐한다? 추징해요 그래서 그 밑에 1, 2, 3번이 다 똑같은 게 처음에 사슬되는 일반 재산이었던 거예요 되었던 게 몇 년 내에? 5년 내에 1번과 같이 과밀 억제 권력의 부동산 됐다 둘째 그게 공장으로 바뀌었다 셋째 사치성 재산으로 바뀌었다 바뀌면 전부 다 뭐한다?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중과세 이해 돼요? 어떻게 중과하냐 넘겨서 보면 4번이 여기인데 자 4번 취득 5년 내에 4번 기업번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은 그 건축물과 토지가액 전액 요금 비출 건축물과 토지가액 전액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추징합니다 어떻게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가죠 2번은 뭐냐 요거는 이미 처음부터 사치성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었던 거고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축된 겁니다 그럼 봐요 2번 그러면 고급 주택이나 별장 골프장 고구부닥장 건축물을 중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중축 개축 개수하여 고급 주택이나 고구부닥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밑줄 뭐 되는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결국은 일반 재산이 중과세상에 되면 어떻게 증가하고 토지 건물 모두 다 중과세하고 자 두번째 뭐가 사치성 재산이 뭐 되면 중축이 되면 근데 뭐에 대해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합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하게 돼요 또 3번 자 공장 신설이나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 한 자가 같지 않다 다르대요 그럼 누구한테 과세입니까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증가합니다 항상 소유자하고 가설자가 똑같지 않다 누구한테 과세 소유자 과세 원칙이니까 항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5번가요 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높은 것을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율에 관련된 것 다 정리해 봤어요 그다음에 우측에 8절인데 부가중 시간상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시간 공개상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핵심 요약 얘기했었죠 제가 다음 주에 B4 용지로 B4 시험지 크기로 몇 장이에요 이게 앞뒤로 5장인가 그래서 그걸 배부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해오든가 할게요 듣든 간에 받아가시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